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영국 화가 뱅크 씨의 새 작품이 공개 1시간 만에 도난을 당했습니다. 백두대낮에 복면을 한 남성들이 작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지나가던 행인 휴대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. 김정근 기자입니다.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벽을 오릅니다. 복면 남성이 노린 건 늑대 그림이 들어간 위성 안테나였습니다. 주변 사람 시선을 아랑곳 않고 안테나를 뽑더니 사다리 아래 남성들에게 건넵니다. 이들은 옥상에서 안테나를 떼어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. 이들이 훔친 건 얼굴 없는 화가 뱅크 씨의 동물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었습니다. 뱅크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작품을 올리는데 올린 지 1시간 만에 도난당한 겁니다. 뱅크 씨는 이번 주 들어 매일 한 작품씩 영국 런던의 동물 벽화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염소와 코끼리, 원숭이와 늑대를 그렸습니다. 다만 작품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. 최근 영국에서 논란이 된 극우 폭도들을 비유한 거라는 반응도 나옵니다. 뱅크 씨 작품은 과거에도 수차례 도난당한 전례가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에도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 설치된 표지판 작품이 도둑들의 표적이 됐습니다. 이번 절도 사건에 대해 뱅크 씨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